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춥다 그리고 첫 콘서트에요 드디어 소리콧 첫 콘서트에요 감사합니다 재밌을 거 같아요 설레고 서지전은 좋아요? 네? 잠 엄청 푹 자서 어제 엄청 일찍 6시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잘쑤치하고 와서 잘 먹어요. 제주도 감수관? 네? 제주도 감수관? 제주도 감수다. 하필 너무 외국어 같아, 제주. 어렵죠? 네. 와.. 제주도를 추방하시면 이용객님께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시면 이용객님의 신청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신 승객님께서는 41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 인성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